반갑습니다. 앞서는 생명과학 전문가 김희석 선생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개정생명과학에 대한 유형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캐스트의 주제는 이거야. 우리 개정생명과학은 아직 시험을 보지 않았어. 물론 수능 얘기합니다. 시험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밝혀진 게 별로 없어. 그치? 여러분들이 뭔가를 공부를 하고 싶어도 그거에 대한 안내된 자료들이 별로 없어. 그래서 쌤이 수능 입문 강좌를 준비했잖아요. 그쵸? 그 수능 입문 강좌는 우리가 미리 보는 수능이라고 해서 수능을 예상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강좌인데 우선 그런 걸 하려면 어떤 것들이 주제로 나오는지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부터 큰 틀을 확인해야 내가 전략을 짜서 이렇게 접근해야 되겠다라는 게 보일 거기 때문에 쌤이 이 유형에 대한 걸 미리 만들어놨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교과수 쌤이 다 펼쳐놓고 여기서 어떤 문제를 만들 수 있는지를 다 추린 거야. 오케이?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거는 쌤이 이제 고3 그리고 이제 재수생들, N수생들 수능을 대비하는 친구들한테 나눠주는 자료야. 그러니까 이거는 개정이니까 이제 여러분한테 해당되는 거고 이 전 버전도 있겠지. 그치? 요게 한 4월, 5월부터 이제 시작이 돼. 고3 때는 이제 이렇게 하는 거거든. 봐봐. 유형 및 약점 분석이라서 자기가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리스트를 쌤이 제공해 주는 거야. 그럼 만약에 이제 수능이 다 끝나, 개념이 다 공부가 끝났다면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해라 라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형태로 여러분한테 쌤이 지금 미리 한번 보여주는 거. 유형들이 이렇게 있다고. 알겠지? 잠깐 소개를 할게요. 요거. 봐봐. 마이 체크리스트. 여러분들이 이제 12월부터 또 수능을 향해서 막 개정생명을 공부했을 거 아니야. 그럼 많이 공부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몇몇 문제는 되게 쉽게 맞출 거야. 근데 몇몇 문제는 좀 어려울 수 있지. 또 몇몇 문제는 좀 아리송할 수도 있단 말이지. 해서 이렇게 있어. 아예 모름쓰. MS. 요거는 완벽쓰. 해서 쌤이 이제 수업하면서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아예 모르는 애들의 표정은 이렇게 나오더라고. 너 이거 아니? 그건 모르는 거야. 근데 MS 애들은 이렇게 나와. 애매한 거지 이제. 근데 이제 완벽쓰. 알아요.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쌤이 정해놨어. 어. 요 친구들은 거의 모든 문제가 어렵고 어. 문제의 한 30%를 맞출 수 있어. 얘네들은 한 반. 반 반. 음. 요 애들은 완벽해. 그냥 뭐 이 부분은 다 맞아요. 뭐 천 개 풀면 천 개 다 맞춥니다. 뭐 만 개 풀면 만 개 맞춰요. 막. 이런 자신감. 응? 그럼 쌤이 요. 어. 요렇게 이제 정해놓은 게 이제 어떻게 가는지 봐봐. 이렇게 가는 거야. 유전.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유전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첫 번째 이게 이제 비블리 파트거든. 유전의 열여 번째. 예. 주제가 비블리야. 근데 비블리. 비블리. 이렇게 하면 그냥 뭐 큰 제목 하나 따다 놓고 이걸 유형이라고 하고 앉아있는 거란 말이야. 그렇게 가는 게 아니야. 돌연변이라고 얘기하면 그 돌연변이라는 주제 속에 다시 소주제들이 되게 많아. 그 중에 첫 번째가 유전자 이상. 그 다음에 염색체 구조 이상. 그 다음에 염색체 수 이상인데 그 염색체 수 이상이라고 하는 것에서도 이렇게 비블리 중에서 수 이상 중에서 염색체의 종류와 수에 대한 문제 유형이 있고 비블리 중에서 비블리의 과정과 그 다음에 DNA 상대량에 대한 것이 있고 또 이제 가계도에 그려놓고 비블리를 묻는 문제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가계도를 분석하는 거 한 다음에는 이제 형질표를 제시해 주는 게 있어. 그 다음에는 다인자 유전인데 비블리를 섞어서 내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아주 세분화한 주제들이 있단 말이야. 이해돼? 그러면 이제 지금 여러분들은 뭐 하는 거냐면 이거 그냥 이거 구경하면 돼. 내가 공부할 개정생명에 이런 주제들이 있는 거구나. 이 정도야. 그럼 이제 나중에는 선생님 이거 자료 올려놓을 거거든.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개념 공부를 다 돌리고 났어. 그러면 자기 자신이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궁금하잖아. 그럼 문제를 많이 풀 거 아니야. 모의고사도 볼 거 아니야. 그러나 틀렸어. 어 이거 틀렸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틀렸어. 내가 무슨 문제 틀렸지? 해서 여기다가 체크하는 거야. 어떤 문제 맞췄는지 어떤 문제 틀렸는지 모의고사라면 20개가 있을 것이고 뭐 어떤 문제집을 풀었다면 그 문제집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걸 풀고 나서 이렇게 어 나 이 유전자 이상은 완벽스 이렇게 한다. 염색체 구조 이상 완벽스 이렇게 간단 얘기지. 근데 형질표가 나왔어? 아 애매한데. 뭐 이렇게. 다인자 비블리 나왔어? 아 애매한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가라고. 쌤이 이제 만드는 프로그램이야. 이 체크하는 건 나중에 다 공부하고 나서 하는 거고 지금 쌤이 이 퀘스트를 보여주는 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할 거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개정 생명에는 이만큼의 주제가 있어라고 보여주려고 쌤이 이거를 지금 찍고 있는 거고 이 자료를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수능을 준비하기 전에 뭔가 큰 어떤 목표를 향해서 길을 출발하기 전에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보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겪어야 될 내용들이 이만큼이 있어.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출발하면 돼. 그리고 이제 이 앞에가 큰 주제 뒤에가 소 주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다 안다 그래도 그 세세하게 들어가 보면 이걸 모를 수도 있으니 이런 것도 공부를 해봐야 돼. 이렇게 하는 걸 미리 소개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수능 입문 강좌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이걸 다운받아서 아, 계정 생명은 이렇게 돼 있구나. 그리고 지금 한 1학기 정도 지금 2학기 남아있고 1학기 정도는 공부를 한 거 아니야. 아, 그럼 내가 공부한 게 실은 그냥 이렇게 이렇게 했었던 게 아니라 아, 이렇게 세분화돼 있었던 내용들을 내가 공부한 거였던 거구나. 이렇게 한번 파악해 보시라고 쌤이 이 영상을 찍고 이 자료를 올리는 겁니다. 괜찮지?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쌤이 오늘 퀘스트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다 끝난 거고 자, 분석을 하면서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 질문하시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퀘스트에서 쌤하고 이제 어떤 주제로 대화하고 싶은 게 있으면 쌤 게시판에 올려도 괜찮아. 그 주제에 대해 쌤이 준비해서 또 같이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쌤이랑은 강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